김연아 전 의원, 태용호, 태용호 쪼개기 의원 김연아 전 의원부터 얘기 좀 해주세요 김연아 의원은 사실 전 의원이죠 이 혐의가 물론 이제 민주당 돈 봉투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당법 위반 사건이에요 뭐 이렇게 그랬다는 건데 김연아 전 의원은 전당대회 이런 게 아니라 선거법 관련된 건데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에요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김연아 전 의원 사건이 죄질이 훨씬 더 나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전당대회는 당 내부에서 어떤 행사였다고 친다면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공천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국단이 선거잖아요 공직선거 공직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는 의혹에 빠졌다는 건 시의원 뭐 그런 걸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의원의 공천 과정에서 돈을 대가로 받았다는 의혹인 건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 내부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선거하시고 그리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시의원을 뽑는 그런 정당은 투표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경찰에서 작년부터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 근데 뭐 결과가 안 나와? 참아 일단 경찰 수사를 하고 있고 얼마 있다가는 검찰로 보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문제는 참 이상한 게 보도가 별로 안 돼요 보도가 안 돼요 뉴스타파에서 유일하게 했어 그게 문제예요 민주당 동봉투권은 아이고 그냥 도배를 해 도배 우리가 이제 이른바 살람이라고 하죠 살람이 매일매일 지금은 조금 뜸한데 얼마 정감지만 해도 매일매일 단독 보도가 나와요 그 JTBC에서 단독 특정해서 녹취록 틀고 매일매일 나왔습니다 그 육성으로 오늘 이거 틀고 아니면 다 갖고 있으면 한 번에 하든가 물론 그게 언론의 특성이긴 하겠지만 이만큼 틀고 그 다음날 또 확 난리가 나면 그 다음날 또 이만큼 틀고 이런 식으로 살람이로 녹취록이 매일매일 나왔었는데 김연아 전 의원은 작년부터 공천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 중이었는데도 언론의 보도가 거의 없었죠 거기 김연아의 육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녹취록 그러면 이건 녹취록이 없나? 이것도 녹취록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은 왜 언론의 보도가 안 되나요? 뉴스타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재를 해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지만 다른 언론사에서는 사실 우리 민주당 사건의 보도량에 비교해 본다면 거의 보도가 안 되는 형국이죠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모르죠 참 이런 부분들이 답답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요새 그런 걸 많이 해요 기자들이 민주당 동봉투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김연아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제는 또 이렇게 태형은요?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언론에서는 약간 이제 나쁘게 비판 쪽으로 기사를 쓰는 거예요 물타기 하냐 물타기 한다 이렇게 불러 민주당 얘기하는데 왜 다른 거 이야기하냐 이러면 국민 여론이 더 높아진다 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분석하는 뭐 글들이나 뭐 그 기사들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또 뭐 또 다른 진영에 계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무슨 야당 대표가 뭐 자기네 얘기하는데 뭐 또 다른 얘기해 뭐 저렇게 물타기 해 라고 보실 분들도 계시겠죠 그걸 모를까요? 이재명 대표가 알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저는 그 발언을 하는 거 같아요 왜냐면 기자들이 아 막 이렇게 다가왔는데 김연아는요? 딱 이러니까 그거를 기사로 쓰잖아요 쓰지 아 그게 나와요 그게 헤드라인으로 이재명 동봉투 물음에 김연아는?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뭐 기자들 질문에 태형호는? 그러면 그동안 보도 안 됐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딱 보시면 어? 뭐야? 김연아가 뭐가 있나? 태형호는 뭐야? 태형호가 뭐가 있나? 이렇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고 기사가 안 나가는 거를 대표가 이야기를 하면 대표의 이야기 대표의 워딩은 기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에서도 밑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기사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대표가 이야기하는 건 기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뭐 좀 치사하게 그런 얘기한다라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그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전략적으로 언론 지형을 잘 알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발언을 해야 그게 보도가 나가고 보도가 나가야 국민들께서 아실 수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깔아놓고 하는 거 같아서 저도 그래서 뉴스타파를 찾아봤어요 아 김연아 이 사람이 뭘 네 뭐가 있나? 그렇게 되잖아요 거의 6천 원에 다 나오더라고 완전히 그냥 나오고 공천원금 5억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검찰 수사가 넘어가면 검찰에서도 이 수사 유야무야 문개기 어려울 겁니다 태형호도 쪼개기 후원이라던데 그것도 기사를 보니까 아주 교묘하게 다 쪼개기 후원 일단 쪼개기 후원과 관련해서는 예전부터도 정치권에 안 좋은 병폐로 문제가 돼 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수사하고 재판했던 그런 데이터들이 누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수사 기간이 넘어가면 수사가 전형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의혹 단계고 사실관계가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거고 근데 그 녹화 뉴스에 나온 걸 저도 들여다보니까 그것도 시의원들이 있어요 그것도 공천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부분까지도 모든 가능성을 열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태형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걸려있는 게 아니죠 태형호 의원 녹취록, 대통령실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뭔가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 말들을 막 보좌관들이 해서 보좌관들이 녹취를 언론에 낳았잖아요 어느 보좌관인지 모르겠어요 네 단독 보도로 막 낳았잖아요 자기가 뭐 수사에 의뢰하겠대 그니까요 그래서 그 보좌관을 지금 찾겠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니까요 그래서 그 보좌관을 지금 찾겠다고 난리가 났는데 지 잘못한 건 얘기 안 하고 그쵸 근데 이제 태형호 의원은 녹취록에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다 허언이었다는 거잖아요 과장된 말이다 민주당의 전봉초 녹취록이 나왔을 때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고 송영길이 돈을 뿌렸으니까 뭐 난리가 나더니 자기네들의 녹취록이 나오면 허언이고 과장된 말입니까 아니 근데 변호사님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프랑스에 돌아와서 야 수사해라 그렇죠 너 왜 니네 수사 안 하고 맨날 언론에만 난리냐 나 수사 받겠다 그래서 이제 출퇴했잖아요 검찰에 근데 검찰에서 안 해 나중에 그건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검찰이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본인들이 준비가 안 된 거 사실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송영길 전 대표를 뭔가 소환해서 조사를 할 만큼 아직 다 마련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압수수색은 그냥 뒷땅한 거구만 압수수색부터 이제 해야 해서 뭐라도 이제 하고 있어야 이제 사람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단계는 아닌 거는 분명한 거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언론에서는 왜 송영길이가 다 했다는 식으로 나와 송영길 전 대표가 답답한 지점이 그거죠 아니 그게 언론에서 난리가 나고 뭐 당장 뭐 녹취록에 송영길 전 대표의 증거가 다 나와서 당장 잡혀가서 뭐 큰일 날 것처럼 막 연일 보도가 되고 당장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들어와서 들어갔더니 그래서 자꾸만 자기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고 주위 사람들 잡아다가 수사하고 힘들게 하면 본인도 그게 마음이 아프고 자기가 정치적인 리더로서 그건 진짜 힘드니까 아니 다 준비돼 있을 테니 나를 잡아가라 라고 하는데 검찰에서 아유 아직 오지 마세요 아직 지금 준비가 안 됐다는 취지인 거죠 물론 이제 검찰에서는 뭐 이제 수사 단계라는 게 있고 뭐 관련자들 다 수사한 후에 마지막에 부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결국은 그러면 아직 그 단계들 조사가 안 됐다는 거고 그렇다고 이정근이라는 게 저는 사무부총장 그 사람이 녹취록 그것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죠 다른 건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럴 수 있죠 이정근 부총장이 뭐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뭐 그런 부분만 남아 있을 수 있고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압수수색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이제 압수수색하는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거기서 이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뽑아내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근데 일단 1차적으로 검찰이 당황했던 지점은 아까도 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강래구 전 감사가 영장이 기각된 부분이에요 당연히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정치 그때 여의도에서 분위기가 강래구 전 감사가 영장이 청구되면 이제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거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 여의도에는 좀 많았어요 그 사람이 돈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녹취록에서 좀 나오는 얘기들이 있고 그분께서 한 8천만 원을 만들었다 뭐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돌 정도면 검찰에서도 자신 있게 영장을 청구했을 텐데 기각이 됐죠 그것도 이제 그 영장판사님이 그 기각하는 결정문에다 구구절절히 내용을 쓰셨어요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례적으로 굉장히 길게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그거를 딱 받아들고 성적표를 받아들였죠 받아들고는 이제 부들부들 하면서 재청구하겠어 했는데 아직까지 재청구 소식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요 폴리바겐을 했다 그러는데 누구지 그렇게 의혹이 있다거나 폴리바겐이 뭐예요? 자 이제 폴리바겐은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없어요 미국 같은 데는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A라는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잡혀와요 제가 검사예요 그러면 미국은 이렇게 돼요 A 딱 앉혀놓고 아 피곤하게 하지 말고 죄가 있다고 하면 내가 깎아줄게 뭐를? 형량을 이게 폴리바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죄를 인정하고 뭐 검찰은 검찰이 해줄 수 있는 형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법적으로 깎아주는 그런 절차가 미국에는 있어요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냥 유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실질적으로 정상이 좀 참작돼서 형량도 조금 강경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죠 반성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 공식적으로 뭐 딱 폴리바겐이 있는 건 아닌데 이번에 이제 이정근 전 부총장이 뭔가 검찰에 녹취록을 다 제공하고 뭔가 검찰 수사에 다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폴리바겐이 그러니까 검찰이 협조를 잘 해주니까 조금은 봐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뇌물수레인가 그것만 구형을 때리고 정치작업법 위반은 구형을 안 때렸는데 판사가 정치작업법 위반까지 구형을 선고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일단 1심 판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플리바겐을 실질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정근 전 부총장 쪽에서는 부인하고 있어요 전혀 그런 적이 없다 특히 이정근 전 부총장의 변호인 정체슨 변호사님이 하고 계신데 변호사님께서도 전혀 그런 적 없고 이정근 전 부총장이 협조하거나 한 거 없다 라고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인 플리바겐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그때 이제 언론이나 있는데 나왔던 부분은 1심 판결이 검찰이 3년을 구형했는데 판결은 4년 6개월이 나왔던 글쎄 말이에요 대부분은 검찰이 한 5년 구형하면 3년 나오고 글쎄 말이에요 또는 한 3년 구형하면 2년에 집행유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3년 구형인데 더 많이 4년 6개월이 나왔으니까 이거 구형을 검찰이 봐준 거 아니야? 그러면 혹시 실질적으로 플리바겐이 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일단 이정근 부총장 쪽에서는 전혀 아니다 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정근 전 부총장 쪽에서는 이 녹취록 유출된 거 검찰 쪽에서 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문제를 삼고 고발도 하고 고소했더라고 JTBC하고 담당 검사 고발했더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거 검찰과 지금 이정근 전 부총장이 진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사실은 미궁 속에 좀 빠지고 있는 단계죠 희망하게 해갖고 대서특필했는데 실제로 돌아가는 건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검찰이 생각하는 대로는 지금 안 돌아가는 건 확실해요 일단 검찰은 강래근 전 감사를 일단 구속시키고 그 다음에 착착 진행하려고 했는데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돼 버렸고 그리고 손흥일 대표가 갑자기 들어왔거든요 그쵸 그 손흥일 대표가 갑자기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당황스럽잖아요 뭐가 있어야지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 말씀만 짧게 드리고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이회찬 전 총재 한나라당 차택이 그때도 갑자기 가가지고 나를 잡아가라 해서 그때 같이 왔었고 황교안 전 대표 내 목을 치세요 하고 패스트트랙 때 갑자기 와가지고 막 조사받고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번에도 또 송혈 전 대표가 갑자기 오니까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을 겁니다 당황한 만큼 좀 잘 좀 하세요 예? 당황하지 말고 알았습니다